한 번 따라오세요 신앙인의 자녀 교육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고 그 다음 주는 스승 주일이고 다음 5월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의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는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얼마 전에 우리 이오샘 목사가 청년부 담임으로서 신방을 쫙 마치고 설교하는 걸 보면서네 깜짝 놀랐어요 우리 청년들 거의 반수가 결손 가정이다 그래요 오늘날 한국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이유도 여러분들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또 학교 교실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이혼으로 말면 아마 아이들이 버리워지거나 고아원에 갔다 버린 아이들이 벌써 1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카는 건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출생률이 제일 저조한 나라예요 애를 안 낳아요 그런가 하면 이 고아들을 수출하는 것은 또 세계에서 1위예요 자기가 애 낳아서 안 키우고 외국에다가 입양을 보내는 것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지금 인도나 중국 같은 나라가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인력 자원입니다 자원 자원 가운데 제일 큰 자원이 인력 자원이에요 사람이 있어요 사람 그래서 옛날 독일이나 일본 1차 2차 대전 일으켰을 때도 8천만이었습니다 8천만이 넘어야 자기네 나라가 자급자족을 하지 8천만이 안 되면 여러분들 더불어 살아야 돼요 외국과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힘으로는 우리나라를 버틸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자녀 교육에 성공한 한나의 가정과 자녀 교육에 실패한 엘리 제사장 오늘날 말하면 목사입니다 교회 실패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대조해 보면서 어린이 주일 은혜를 받고자 해요 첫째 엘리는 자식들의 죄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한나는 자식을 거룩하게 키웠습니다 엘리 아들들 홈리와 피나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당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제사당의 족속은 대대로 제사당이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제사당이고 아들이 제사당이 됐으면 경건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귀한 일꾼들이 백성들이 제사를 들이러 오면 여러분들 제사 고기를 세 살 칼고리로 솥에도 찔러내서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웬 못된 짓 다 했어요 마치 교회에 헌금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지금 어느 교회는 상당히 큰 교회라도 성도들이 헌금이 들어오면 목사가 몽땅 갖고 들어가는데 얼마가 나왔는지 얼마가 썼는지 모르는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는 개척자 단 몇 명밖에 안 될 때부터 재종 부원들을 두어서 평생 목사가 재종을 만지지 않은 것이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홈리와 피나스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의 재종을 마음대로 갖다 쓰고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이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죄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배를 멸시했다 이 말이야 죄사를 멸시했다 22절에 보면 소위 죄상이라는 사람들이 회완문에서 즉 거룩한 성전의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그런데도 엘리는 안타와 까와 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무관심했다 자기들이 뭔 웬 못된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해도 무관심했다 그러니 이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낮은 제사장 엘리에게 귀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오늘 23,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 아니라 야, 백성들이 전체가 나한테 얘기하는데 너희들 행위가 나쁘다고 그러더라 소문이 좋지 않다 이 정도로 끝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참 무서운 말씀이 3회상 3장 13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영영토록 한 번이 아니라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들에게 이룬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하미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받을 짓을 하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었습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자통하자청하되 너희가 금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집사원에서 장롤한 사람들이 자식들이 주일날 교회 안 가고 허통짓 하고 놀러가고 여러분들 나쁜 짓 하고 이상한 짓 해도 말리지 않다가 언젠가는 너희 가문에 대대로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대대로 여러분들에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키우지 않았습니다 어린 사무엘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는 뜻은 거룩하게 구별하게 키웠다는 얘기예요 어려서부터 성례 수정들을 들며 구별된 생활을 했습니다 결국 제사장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게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어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결국 엘리 아들들은 홈리와 피어나서는 전쟁터에 나갔다가 법계도 빼앗기고 자기들도 전사해서 나라를 망하겠지만 사무엘은 큰 회계운동을 일으켜 나라를 구원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린 자식들의 교육이 장래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깊이 기억해야 돼요 부모는 어리서부터 자식의 잘못을 바로잡고 죄를 지었으면 징벌이 따른다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자문 14장 9절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자문 13장 24절에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고 했어요 자문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질함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하게 버려주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고 했어요 아이들을 툭하면 여러분들 무슨 장난으로 때리고 화풀이의 대상으로 사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잘못될 때는 그것을 징계하고 바로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하는 잘못된 교육 철학으로 체벌을 학교에서 애들 때리지 못하게 만들어서 도둑질하고 거짓말을 해도 때가 되면 고쳐지니까 가만히 버려둬라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참 이런 통계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작년 4월 11일 날 지적장애 초등학생을 납치해다가 성폭행을 시도하던 중학생이 반항을 하니까 애를 죽여서 안매장을 했어요 그러면 성남의 초등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던 58세 여교사를 손잡고 대는 초등학생이 저희 선생을 개패로 펴놨어요 또 여러분들 대구 광역시에서 한 중학교 복도에서 중학교 3학년짜리가 담배를 피우니까 교감선생이 그걸 말리고 야단쳤다고 해서 그냥 선생을 그냥 두들겨 펴놨어요 인천의 모 중학교 학생이 지간제 여교사를 폭행한 데 이어 충북의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여러분들 수업 중에 딴짓한 학생을 지도하는 가운데 그러지 말고 어깨를 툭툭 쳤다고 해서 여교사를 죽도록 펴놨어요 어쩌다가 한국이 이렇게까지 타락했어요 이 애들 교육을 뿌리쳐 삶을 시켰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자식이 잘못할 때 매를 치고 자녀 교육 제대로 시켰을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건강하게 아이들이 잘 성장했느냐 이 말이 이 잘못된 선생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망하고 있어요 지금 말입니다 서울시의회에 학생들 동성애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그걸 이번에 우리가 방지대책위원회에서 그것을 여러분들 빼달라 그걸 강력하게 빼달라 내가 시의회까지 직접 찾아가서 시의장도 만나고 항의를 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이 회의에서 묵살시켜버리고 지나갔어요 이런 거 위해서 철저히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건 안 되죠 두 번째 일리는 자식을 하나님보다도 존중히 여겼고 한나는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겼습니다 일리는 자식들을 너무 사랑하고 귀중히 여긴 나머지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룩함을 짓밟는 데 심상이 여겼어요 사무엘상 2장 오늘 본만성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은 우상숭배 죄여 그 자식을 멸망케 하는 첨단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자문 8장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보며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날 만나리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들 나를 귀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귀중히 여긴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히 여겨 내 백성이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살지 않느냐고 하나님께서 분노에 가득 찬 말씀을 체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전혀 그와 반대였습니다 한나는 기동답으로 받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저 떨어지자마자 하나님께 받쳤어요 사실 여러분들 자식이 없어 한매치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다가 내게 자식을 주면 하나님께 받치겠습니다 소원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 귀중한 아들 사실 말도 하고 좀 걸어 다니고 그때쯤 보내도 좋텐데 하나님께 소원한 그 아들이기 때문에 저 떨어지자마자 옷장 하나님 앞에 받쳤어요 믿음의 도성 아브라함도 백세가 돼서 낳은 아들을 너무 귀여긴 나머지 하나님이 차지해야 될 마음의 지성소에 아들이 차지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시죠 이를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내가 이제야 나를 경위하는 줄 알겠노라 칭찬하시고 아들을 돌려주실 뿐 아니라 엄청난 축복으로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오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에게는 합당한 자란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물론 부모도 효도하고 사랑해야 되고 자식도 잘 사랑하고 키워야 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말라 이게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이야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이 말이요 주일날 텔레비이나 보고 앉아서 만화책이나 보고 앉았는데 예배당 가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책망하지 않는 부모 언젠가 당신 당대에 대대로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식들이 말입니다 인류대학에는 못 가도 신앙교육은 바로 시켜야 되고 지식 육신이나 정신 교육보다는 영혼을 바로 이끌어주는 정말 복받는 일은 가르쳐야 돼요 자식을 밥 먹이고 옷만 입혔다고 키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어린이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엄청난 거예요 오래서부터 2년 1학교부터 신앙생활을 잘 가르치면 일생 동안 변치 않아요 저는요 옛날 6.25 때 5살 때 그랬습니다 6.25 때 5살이었는데 5살 때 여러분들은 뭘 알겠느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도요 여러분들 인민군들이 와가지고 동네방네 소녀총막들 다 마당에다 놓아놓고 여러분들 허리 뜰을 때 호퍼 배에다 손을 내고 흔들어가면서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국 아 위대한 김일성 장군 허던 노래가 지금도 정확히 기억나요 8살 때인데 기억나요 옛날 피난 같은 거 6.25 때 겪었던 거 지금도 정확히 기억난다고요 저는 여러분들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에 제가 전도에 대한 설교하면서 문준경 전도사에 대해서 여기 화면에 비췄었죠 그때 사부 청년 예배 설교를 하는데 우리 손녀딸 예은이가 4살입니다 올해 4살 저 뒤에 앉아서 그 화면을 보더니 저게 누구야 그래서 석원사가 옆에 있다가 설명을 해줬대요 문준경 전도사에 관한 사람인데 여자의 몸으로 신앙절개를 잘 지켜나가다가 너 예수 믿으면 죽이고 예수 안 믿으면 산다고 하는데 끝까지 신앙절개 지켜나가다가 죽임을 당했어 설명을 해주고 대짜고짜 한다는 말이 나는 괜찮아 그러더래 뭐가 그랬더니 나는 저런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옆에 계시잖아 그래서 난 괜찮다는 게 여러분들 어리지만 벌써 그 나이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라고 하는 신앙의 가슴속이 바로 새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일생 가는 거예요 3살적 부르시 몇 살? 8까지 그래서 어린아이는 3살부터 7살까지 여러분들 양부모가 그 깨끗한 마음에 그려놓은 그림은 일생 간다고 해요 일생 자녀 교육에 철저히 요새 말입니다 고등학교 2, 3학년만 되면 부모님들이 장로고니서 집사인데도 한다는 소리가 왜 애들 교회 안 나와요 물어보면 아휴 목사님 대학 따야 돼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 대학만 들어가면 신앙생활 잘하게 할게요 웃기고 앉았지만 시험도요 이제까지 배운 실력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어도 막상 시험 볼 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외웠어도 그날 딱 깜깜하게 생각나지 않으면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되지 우리가 보세요 신명계에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요하는 오직 하나인 요하시니 너는 마음을 다고 성품을 다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라 자, 글쎄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배운 유태인들은 말이오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나라에 살고 있지만 몇백만 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들 세계 노벨상의 30%를 유태인들이 다 타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교육시킨 것 가지고 인생을 성공시키지는 못해요 어려서부터 철저히 신앙 교육시킬 수 있는 잘못되면 징계 채식을 가해서 자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지혜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목혐의 성도들을 보면 어려서 신앙 교육을 잘 받은 아이들은 성인이 돼서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주의종 어려운 줄도 알고 신성을 존경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어머니에게요 너희담에 커서 돈 많이 벌어라는 말은 평생 한 번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평생 속은 이것뿐이다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신앙 생활 잘해라 소리는 아주 귀가 쩔도록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때로는 말 안 듣고 속속에는 자식도 있었지만 결국 다 하나님 잘 믿고 신앙 생활 잘하는 가문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유한 웨슬레 어머니는 감리교 창시자 유한 웨슬레 어머니 수산나는요 자녀들을 제멋대로 하루도록 내버려두는 부모는 마귀 일을 하는 부모다 신앙을 무의미하게 하며 구원을 불가능하게 하며 자녀들의 육신과 영혼을 멸망케 하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정의를 내렸어요 세 번째 엘리는 기도하지 않았고 한나는 간곡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 이하를 보면 그가 요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을 들리지 않으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말은 안 하고 계속 입만 나블나블나블라 하니까 저거 술 취했구나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기 귀에 성도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술 취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때의 여러분들 이 한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요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족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라 한나는 어려운 문제를 기도로 해결한 사람이며 억울하고 분한 것을 사람에게 복수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물솟듯 쏟아놓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한 사람이다 이 말이 엘리가 한나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할 때 한나는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자, 네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일로 믿어라 하는 말씀처럼 오늘 한나는 엘리가 네 기도가 하늘불에 상달되어 응답되길 원하노라 했더니 그것이 응답인 줄 알고 그렇게 수심이 가득 찼고 울며 기도했던 한나가 먹고 마시며 얼굴이 환하게 폈다고 그랬어 그런데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 엘리는요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성령 어디를 봐도 엘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영의 눈이 어둡고 영의 귀가 어두워서 간절히 기도하고 오래 기도한 한나를 술 취한 사람이라고 판단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웠어요 기도하지 않은 엘리의 자식들은 타락하고 방탕하다가 불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법괴도 다 빼앗기고 나를 망쳤지만 기도의 사람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영적으로 큰 회계운동, 기도운동, 부부운동을 익혀서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위대한 신앙인의 배후에는 거의 다 기도하는 부모와 기도하는 아내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세계를 다니면서 설교할 때 저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가끔 제 아내 얘기를 하지만 아마 우리 교회에서 35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사모님이 어떤 끝소리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을 거예요 우리 사람은 꼭 사람 많지 않을 때 일부 예배 나왔다가 돌아가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여러분들 그 뒤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오브 예배까지 항상 기도해요 비가 아홉같이 쏟아져도 산에 올라가서 오비 입구 가서 기도하고 엄동산에도 가서 기도하고 그 기도응답으로 내가 지금 39년 동안 전시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목회하는 목회자가 됐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는 그냥 허공에 날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과 쓴 바 되어 축복으로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아내가 기도하지 않고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그 목회자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형제가 다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것은 우리 어머니의 기도응답인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어고티넘 어머니 모니카 회사가 기도해도 점점 아들이 방탕한 가운데 빠지니까 한 번은 암브로스 감독을 찾아가서 호소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나는 버렸나 봅니다 어쩌면 그 긴 긴 세월 내 자식으로 해서 기도했건만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때 유명한 말을 했죠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단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결단코 자식을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 말에 큰 힘을 얻고 가서 계속 기도해서 그 어거트는 주인 품으로 돌아가 위대한 거룩한 성어건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제사당 엘리는 자식들이 무슨 죄를 지어도 꾸릿지 않고 안타까워하지 않고 심리상히 여기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고 자식을 하늘보다 귀중히 여기더니 그 가정이 비참하게 망해서 제사당 대도 끊겨버렸습니다 그 아들들 홈리와 피어나서는 불레셋 군색 칼에 찔려 죽었어요 엘은 전쟁터에서 패하고 도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고꾸라에서 목뼈가 부러져 죽었어요 그 자부는 애기를 낳다가 시아버지와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가베 태워 죽었어 이가베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단 말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단 말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나를 구원했고 영적인 큰 풍운동을 익혔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우리나라 장례는 여러분의 그 부모의 자식을 향한 손자를 향한 손녀를 향한 안타까운 기도 자녀 교육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얼마나 자식들에게 철저한 신앙 교육을 시켰느냐 자식으로 기도했느냐 교회와 가정과 나라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어린이날 기회에서 우리가 설교를 하나 그냥 설교로만 듣지 마시고 이 말씀을 가슴속 깊이 배로 새기시고 내 자식과 내 선자와 손녀들에게 철저히 신앙 교육 바로 시키고 잘못될 때는 맹정하게 무섭도록 매를 쳐서라도 바른 교육시켜서 백년 대개를 바로 누워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또한 전 세계 모든 시청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